03383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tbc입니다. tbc 은 은 동사는 민영방송사로 먼저 서울 지역에서 방송사업을 하던 sbs와 제휴하여 네트워크 프로그램 sbs 편성으로 약 70%를 편성하고 자체적으로 약 30%를 편성 방송하고 있음 수실료 수익으로 운영되는 kbs 1 ebs를 제외한 동사를 포함한 대다수 방송사의 주요 수익은 광고 수익임 동사는 sbs를 기국으로 하여 전국 9개 민영방송사와 공동 편성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과 광고사업 등을 주사업 목적으로 설립 2015년 5월 대구 방송에서 tbc로 상호 변경함 대시 sbs와 제휴하여 네트워크 프로그램 sbs 편성으로 약 70%를 편성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약 20%를 편성하고 있음 대시 대전 부산 광주 지역 한 차 허가 지역 민방과 청주 전주 울산 두 차 지역 민방 제주 강원의 세 차 지역 민방과 더불어 전국 10개 민영방송사와 공통 편성 및 협력 재무 대시 협찬 수익이 증가한 가운데 프로그램 판매도 증가하였으나 하반기 기업들의 광고 집행 위축으로 광고 수주가 감소하며 전년 수준의 매출 정체 대시 인건비 등의 판관비 감소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이자 관련 금융 수직 개선 등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sbs의 콘텐츠 경쟁력을 기반으로 방송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외 경기 둔화로 전통 매체의 광고 집행 위축이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6월 22일 기준 장마감 tbc의 시가총액은 1019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tbc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897위입니다. tbc의 상장 주식수는 1억주입니다. tbc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tbc의 퍼은 21.2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87.4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2.5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86원을 보여주었으며 pbc는 0.8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c와 bps는 각각 0.79배, 1,28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4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9번지억원, 43억원, 41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38번지억원, 46억원, 49억원입니다. tbc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번지 88%이고 유보율은 150.0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93.70이며 전일 대비해서 11.07 더하기 0.4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6.38이며 전일 대비해서 0.68 더하기 0.0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bc의 2023년 6월 2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019원이며